예 순정 카메라 교체를 할 건데요 이번 차는 이제 아반떼 hd 구요 순정차 작업을 할 때 그 멍추 짓거리 한다고 해서 하나 더 다른 사람들이 있어 어 그럼 노답이지 그리고 얜 또 트렁크 버튼을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안한 차입니다 이 차가 트렁크 버튼 기능이 없지 아반떼 hd 는 있나 모르겠네 하이브리드 는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없더라고 그 전의 차들은 그럼 기양 어차피 맘만들 거 여기다가 카메라 여기다 달아 달아서 만들었으면 더 좋아서 내 말입니다 그쵸 좀 아쉽습니다 손님 걱정을 막 때리 시드라고 어 그냥 걱정하지 마시구요 이 순정형 카메라 소니 걸로 바꿔 드릴 겁니다 화질 기가 막히지 예 납땜으로 할 거에요 예 잭발 질그로 하고 예 이상 내비의 연금 수사입니다 예 좀 뭐 깔끔해 끝나야지 이렇게 어디다 딱 집어 놔야지 그래도 하나 더 뜬다니까 아 아 진짜 중고차 시어 중고차 하시는 분들 얻고 딜러들 일맥 끼는 곳 있잖아 그런 데는 대부분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노답이지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뭐 제 저랑 거래하는 딜러들은 여기다 안 하더라고 여기다 딱 심어버리지 다 틀려 딜러마다 마인드가 어 깔끔하게 하면 작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